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 온 이요리, 이상순 부부가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다. 이요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남편 이상순과 함께 카페 데이트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. 사진 속 두 사람은 편안한 표정으로 카페에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. 앞서 지난해 8월 두 사람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인접필지를 현금 60억 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알려졌다. 해당 단독주택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구성됐으며 옆면적은 330제곱미터 약 100평에 따란다. 이요리가 집치분의 4분의 3을 보유하고 이상순위 4분의 2를 가졌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